20위부터 10위까지 승리입니다 이 시야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고소력 짙은 목소리 시야에 꼭 어제 사랑스러운 노랫말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 레드벨벳의 덤덤이 19위 아 이분만큼만 노래를 잘 부르면 좋겠습니다 에일리의 너나자레가 18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무서운 신인 아이콘의 리듬카가 17위 K차트에 새롭게 진입하셨네요 16위는 정기구의 일주일 상큼발랄한 매력을 뽐내는 러블리지의 아추가 15위 14위는 소녀감성 폭발 설렘을 노래하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를 외로운 금요일 밤에 듣고 싶은 노래죠 거리에 바람이나 종새가 13위 12위는 지쳐있는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노래입니다 소유관정열의 어깨 4계단이나 상큼 올라온 소녀시대의 라이언 알트가 이번주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식댕크 퓨체스티 미식댕크 퓨체스티